야, 병천아, 내가 가을 되니까 교실에 낙엽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아, 가을이다, 이제. 와, 가을이야, 진짜. 아, 좋다. 오늘 고마워겠다. 자, 여러분, 떨리면서 들어가자. 이제 모르면 면접 면접의 기한이 켜 써먹. 자, 여러분,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 가을 돼가지고요. 교실에 낙엽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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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이야! 너 만나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요. 나가. 왜? 아, 왜 나가요? 갑자기 나 나한테... 나갔다 그래. 나갔다 그래. 나갔다 그래. 너 만나고 아무도 못하나 봐. 톱파하라 해. 톱파하라고. 네. 너 때문에 왠지 그 회사 들어오시고 기분 나빠요. 어? 이게 좋아, 이게? 죄송합니다.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우리에겐 집안이 있으니까요. 아... 오늘도 여러분들 집안이 너희들을 위해서 춤을 준비했대요.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포! 뻥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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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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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오늘 1호고 수업 받을 거예요. 자, 1교실 하나만 가본다. 선생님! 그거 아세요? 드디어 수능이 이틀 전에 끝났어요! 우리 2학년이에요. 빡세하게 공부해야 돼요. 자, 2교실 하나만 간다. 자, 2교실은 말이죠. 체육 시간이에요. 우리 체육 열심히 해보도록 해요. 오늘 체육은 우리 심세다니언을 위해서 체육다니언을 위해서 피구하도록 해요. 네, 좋아요, 좋아요. 피구 공 준비했는데, 자, 준비 시작! 나가! 아, 시작하자마자 던지는 게 어딨어요? 아, 시작하자마자 던지는 게 어딨어요? 아, 왜 시작하자마자 던지는 게 어딨어요? 아, 왜 시작하자마자 던지세요? 아, 됐어요. 숙돌이가 됐어요. 아유, 조금 빨리 해놔잉? 네. 여러분들, 비밀아야 알려주실까요? 뭔데요? 비밀. 피구왕 통키, 아버지 피구 되게 잘하잖아요. 네. 어떻게 죽은 줄 알아요? 어떻게 좋은데요? 금발 받으세요. 쓰잉! 아유, 선생님. 그러면, 금목걸이 딱 있고, 금목걸이 여기다 놓고, 이 금목걸이 딱 밟으면, 저 죽은 거예요. 쓰잉! 아, 선생님, 뭐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금발 받겠네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쓰잉! 쓰잉! 하나가 됐어, 너 때문에. 선생님, 선생님! 통키 아빠가 왜 죽었는지 아세요? 금발 받아서 쓰잉! 별선생! 예. 이번 수업 정말 마음에 듭니다. 사실 맞습니다. 통키 아버지는 금발 받아서 돌아가셨지요. 예. 그럼, 몇 칸 더 부인은 왜 죽었는지 압니까? 어, 어떻게 죽었습니까? 계단을 몇 칸 더 올라가다, 굴러떨어져 죽었습니다. 쓰잉! 같이 해 주시죠. 쓰잉! 쓰잉! 그럼요? 가! 가단 말이야! 낙엽이 돌아다니네. 아이씨! 자, 선교실은 말이죠. 자, 여러분, 선교실은 말이죠. 선교실은 영어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영어시간, 남자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여자요. 남자는 맨이라고 하고, 여자는 뭐라고 하죠? 우먼! 자, 우먼에 대한 정확한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먼 정확하게 어떻게 있나요? 우먼 아니죠, 워먼 맞습니다. 우먼 아니죠, 워먼 맞습니다. 우우우우우우우우 아니죠. 워워워워! 맞습니다. 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니죠! 워워워! 맞습니다. 비슷한 표현 뭐가 있나요? 우유, 아니죠, 워유,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엄마 아니죠? 워리엄마! 맞습니다. 자, 선교실 보도가죠. 우워마! 아니죠! 워먼? 마술에 늦게 살려줘 너 뭐하는 거야? 너보다 인기가 3배나 더 많은 걸 꽃가루 넣어줘 저 이제 안 할 거예요! 뭐라 그래? 진짜 안 해? 안 해요! 안 할 거야? 그럼 내가 하면 되지 뭐 뭐 하는 거야? 적당히 해놔 너 왜 남의 거 해? 하여튼 이거 틈을 누려 맨날 선생님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뭐? 이 꽃가루 뿌리고 하는 거는 되게 잘생긴 사람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제가 전담하겠습니다 네가 왜? 제가 얘보다 잘생겼으니까요 네가 얘보다 잘생겼다고? 네 누가 그래? 다 그래요 다 그렇긴 하세요 오늘 자신감이 크게 생겼어? 상담 물어봐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주현이가 범치보다 잘생겼어요? 나가, 줄맞춰서 나가 줄 맞춰서 나가 여러분들 4교실 한번 갈게요 4교실은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이제 연극제 할 건데 연극제, 우리 연극반 우리 연극연습하도록 해요 우리 오늘 연극연습할 거는 말이죠 여러분들 춘향전이에요 춘향전 우리 배역부터 정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착하고 너무나 심성이 고운 변사또는 우리 기어리 우리 김기어랑 변사또 그리고 너무나 이쁜 춘향이네 우리 성평찰 네 그리고 이 방은 선생님 안 나와요 아유 자 여러분들 자 그럼 가도록 할게요 춘향이네 이래 오늘 밤 내 수청을 들겠느냐 그러자 춘향이가 대답했어요 콜 뭐예요 커리아가 야 이거 진짜 야 뭐였습니까 이럴 때가 아닙니다 예 다음 주에 우리 소풍 가는 거 알고 있죠 재미있게 게임을 하고 놀 생각을 해야죠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함께 따라할 수 있는 변선생 게임을 만들어봤습니다 변선생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박자를 맞춰서 하는 겁니다 자 모션 게임하고 비슷해요 예 자 박자를 맞추면서 갑시다 둘 셋 넷 변선생 그라운드 자기 대사 대기 변선생 아니죠 적당히 해라 나가 야 좋아요 준비 됐습니까 네 시작합니다 기수 셋 아니 아니 아니죠 병철 셋 적당히 적당히 해라 다시 합시다 다시 합시다 그걸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놓고 참나 이거참 기수 셋 아니 아니 아니죠 병철 셋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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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제가 하나 아야 기열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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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떻게 해? 너무 깨보도 뭐냐고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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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르는 자 변선생 게임이 없지 야 나도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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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자 아 아 아 아 아 Chinese 아 엄마 아 아